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한 여왕이나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하나 봐요 순간의 시간이 다가와요 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하나 봐요 지구는 인간이란 출신성분 내가 진 이들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거슬린다며 나문디는 찍어버리고 땅땅 없게 게임이 지겨워지면 간단하게 깡그림을 찔러버리죠 불을 대쓰고 외색빛으로 물든 개스로 담배 펴대는 굴뚝 개스로 수미를 매겼죠 석유는 뺏고 그보다 더 새까매진 물은 패스로 밤중에 몰래 방출해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방줄에 붙은 판만의 눈물이 내 눈을 가렸죠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가격표 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하나 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아빠 마왕이나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하나 봐요 돼지의 어머니는 컨크리트에 숨이 막혀버려 빗기 없는 얼굴인데 저 파란 바다에 각듬 까만 독건물을 뱉고 만산의 꿈에 췄던 그 물을 뱉고 웃게 채워놔 패스한 물고기로 태양은 점을 줘 무덤 위로 카트리나와 매미는 예고 없이 불교 카트리나와 매미는 예고 없이 불교 인간들이 나와 내미는 방패막을 뚫고 인간들이 나와 내미는 방패막을 뚫고 세상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나눈 탐욕스런 이빨이 남긴 것 날 쫓는 마왕의 심판이 나리고 다가오는 징조 실감이 나니 허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안아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아빠 마왕이 날 따라와요 자연의 몸집을 다스리는 자본의 법칙 그 따라가는 천멸의 몸집 우주시대를 여는 장면에 겹치고 지구에게 써야만한 작별의 편집 산성화된 눈비와 사라져가는 빛낙고 태수없는 과학자가 전하는 빛과 눈 그 복수 앞에 작아져가는 위대한 노 지배에 눌릴 그 착각이 나은 시간표 째깍 째깍의 문유체가 줄어가는 걸 살아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 째깍 째깍의 문유체가 줄어가는 걸 마왕이 날 따라와요 당신이 한 수 다 안아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여기까지가 잠깐만요 당신이 세상을 두고 나면 쉽게 받은 그 손으로 물려 죽어가면서 마왕이 터치겠죠 나는 가만히 입을 다 물게 쪄고 가면 당신이 세상을 두고 나면 쉽게 받은 그 손으로 물려 죽어가면서 마왕이 터치겠죠 나는 가만히 입을 다 물게 쪄고 가면 지금 한 방分享 당신이 세상을 하나 봐요 당신이 세상을 둔 하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쭈껍지탈 똥꼬탈 자타구니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 가셔야겠죠? 중계방 여러분들 중계방 가셔야겠죠? 빨리빨리 가세요. 아잉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바일분들도 퀵백 없으면 가야됩니다. 모바일분들도 퀵백 없으면 글로 가셔야 돼요. 중계방으로 예 좀 약간 제가 불만이 있어서 베스트 비즈의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방금 쓰고 바로 올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만에 제가 베비가 된 계기 제가 옛날 고인때 열심히 하던 게임을 할거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디가 되게 꾸지거든요. 아이디 좀 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디 좀 주시면 흥령포 이런거 쩌는거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막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그 여러분들 이노래 제목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네 사람들이 눈물샤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노래는 쓸쓸한 영과 사랑과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배치기 표절곡이죠. 아 표절 놀란곡이에요. 사실 표절 안했습니다. 이게 도입부죠. 이게 눈물샤오. 음이 다르죠. 약간 비슷하죠. 다른데 느낌은 비슷해요. 하하 하 하 그때 눈에 보여 쥬 음 음 야 좀 비슷하지 않냐 이거?! 도입부가 완전 다른데 비슷해 하하하하 비싸나지 않냐? 음 에일리에 에일리 나옵니다 에일리 좀 염배가 좀 있으신 에일리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그림이 되 이 작곡은 랍티미스트입니다. 힙합신의 인식이 있는 분들은 랍티미스트라면 다 알죠. 랍티미스트가 표준할 이유는 아니고요. 표준놀락됐는데 랍티랑 배치기는 이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럼 비슷한거죠. 노래 분위기랑 멜로디랑 약간 비슷할 뿐이지. 여러분들 그거 좀 주세요. 아이디. 보세요 여러분들. 저 중계방 원래 이렇게 안생기거든요. 중계방 푹푹 생겨요. 이게 바로 퀵비가 없다는거죠. 여러분들 저 그거 좀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거. 카스 아이디. 카스 아이디 좀 빌려주신 분. 카스 아이디에 총이 캐시총 많으신 분. 굳고합니다. 캐시총 많으신 분. 그 캐시... 캐시가 아니고 캐시가 아니고. 그 아이디를 카스할때마다 빌려주시면 제가 퀵비 한장 드릴게요. 퀵비 한장. 제가 퀵비 지금 27장... 아 8장 있는데. 8개 27장 있는데 한장 드릴게요. 한장 드릴게요. 30일치입니다. 한달치에요. 퀵비비한테 안해요? 닥치세요. 네 이거 빌려주시면 총많은거. 총 슈퍼 많아야되요. 뻥임. 진짜거는 병신 혀로새끼야. 죄송합니다. 인증시켜줘. 혀로 아니면 니 혀로 발바닥. 혀로 발바닥 보여줘야돼. 정영영이 보내준겁니다. 김대현 보이죠? 킥비유. 깝쳐 이씨. 닥쳐. 넌 이미 말했어이. 여기 20분부터 이렇게. 50까지. 20에서 50. 하면 30개죠? 30개 있습니다. 개새끼야 이씨 앙놈새끼야. 내놔 빨리 발바닥. 시키야 빨리. 빨리. 발짝좀보자.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이. 자 아무튼. 그. 이거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어. 어떤 분이. 어. 알려줬어. 카스 아이디. 카스. 아니 카스 아이디만 알려주신게 아니고. 거기 안에 총이 좀. 스펙이 줘야돼요. 총 스펙. 제가 이제 다양한 총을 좀 즐길거라서. 흠.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띄어쓰기 포함된거 같은데. 어. 아니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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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령이다. 대령이야. 총 뭐 보나. 상세정보. 아무튼. 한번. 시작해볼게요. 흠. 총 많이 없으면. 취소합니다. 그. 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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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홉수랑 걱정마주가 탑이야 걱정마주랑 아홉수가 탑이야 진짜 진심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지금 지금 내 방송하는 모습이 밖에서 다 보일걸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어제도 보셨던 분 일치 아니고 13층인데요 어 13층인데 물론 30층에서 13층 밖에 안돼요 거긴데 저 밖에서 다 보여요 전방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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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홉수지 아마도 청여석이 음악 한답시고 빨빨거리쯤 하나같이 혈을 차며 짭짤하라고 종종 말겠지? 나 알겠지? 또 날로 늘어난 재미 속의 삶을 택했지? 대뿔없는 내 모습을 음악으로 커버치고 배고픔을 즐기는 이 예술의 꿈 예술의 꿈에 나도 꾸미를 불러요 근데 아까 그 토스트를 시켜먹었거든요? 전에 살던 집에서 많이 시켜먹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저랑 막 친해요 그래서 막 막 비오는 날에는 아줌마가 뭐 문장 남겨요 뭐 막 비오는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뭐 무슨 뭐 뭐 새천년 뭐 뭐지 뭐 새해가 밝았네 아 밝았네 이러면서 문자 해주셔 근데 이번에 딱 이사했다고 다 해줬거든? 그니까 17,000원 나와 아 17,000원 나왔어 그래서 어 뭐지? 여기서 좋게 살으시려고 700원 싸게 해주셨어 헤 세천년리 미래라는 게 서른 넘어가면 그게 질의 맛집이야 흐 세천년리 세천년리 미래라는 게 서른 넘어가면 그게 질의 맛집이야 근데 어딜 봐서 내 인생이 전쟁같이 보여 괜한 농파심의 나를 보는 것 흠 오! 들어간 위허 님 님 어 이거 뭐지 잠깐만 님 제가 이거 받아줬으니까 님 만약에 총 좋은 거 있어도 안줄거야 킵뷰 농담이고요 오! 이거 맞았어 뭐지 이거? 카스 온라인 5주년이야 벌써? 지전 흐흐흐흐 벌써 이 게임 5주년 됐어? 지전이네 자 좋아 얼마있지? 얼마있지가 아니고 뭐있지 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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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있다 골드루구도 있네 우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오! 라팡은 뭐야? 라이브 팡팡? 윈체스터 더블 배럴 라팡 오! 더블 크리스 듀얼 크리스죠 슈퍼크리도 있네 오! 크로스오버 오! 이것도 있네 내가 갖고 싶은게 아 뭐지 흑룡퍼랑 우선 게임소리 좀 흑룡퍼랑 좀 있어야 되는데 흑룡퍼랑 프레데터 그 다음 확인사살 이런거 헤드샷 이것도 있고 오! 이거 뭐야? 지전 오! 스컬 아 설마 더 없음? 아 설마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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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접무기 스컬 근접무기 없네 스컬 근접무기는 없네 아! 약간 약간 한 한 80%는 됐는데 20%가 안된 느낌? 스컬 어디있어 스컬 칼 없는데 스컬9가 없네 스컬9랑 흑룡퍼랑 프레데터 다른건 있는데 아 이건 없네 죄송 죄송 아 이건 좋은데 있으면 좀 있는 분들 아 욕심이 많아? 제가 원래 그렇게 주청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신분들 방금 아이디 빌려주신 분 죄송해요 이거 로그아웃 하고요 쪽지 지울게요 닉닉 아 뭐지? 저 못 믿겠으면 비번 바꾸시고요 죄송 아 약간 뭔가 좀 부족해 제가 원한게 흑룡퍼랑 기다 등등인데 아 이거 보튼 잠시만 카스 아이디에 흑포 볼켓 총많은 아이디요 오올 오올 오 의외로 많이 해주시네 많이 보내주셨네 잠시만요 변경하세요 저는 근데 아이디 빌려봤고 저는 게렴포트 아이디가 많이 빌리는데 한번도 탈런적이 없어요 그쵸? 로그인하시면 제가 로그인 끊었어요 알죠 여러분들 한번도 탈런적이 없어요 자 우선 캔디마 녹양님과 들어가볼게요 흐흫 하아아아 어찌됐던 굴가족 미안하스님 약간 즐거워 아니야 걱정말려 내 인생은 천문이 아름답죠 내 삶의 향기가 날 비소짓게 하는데 누군가의 웃음 한시만요 와봐로 이제 좀 숨을 꺼주세요 새끼라 아침 내가 뜨기 전까지 내 맘은 너무너무 길없다 좋아 어휴 돈 많네 오우야 스컬 1도 있다 오 이거 뭐지 흥력포 있다 야 스컬 9까지 있다 야 이분 이분 야 지전 야 이분 될거 같지 않냐 어쩐다 우와 이거 킹코버라는 뭐야 우와 오 이건 뭐야 이야 이분이다 소드 오프드까지 있네 어 이거 이건 기본으로 있고 오 불케이노까지 프리에이터만 있으면 돼 아 저번에 했던 사람인가 이거 이거 제가 전에 했던건가요 아이디 그런거 같은데 이분 이분 어 이것도 있네 아 이분 전에 그분이구나 내가 전에 그분이 이분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쪽지가 삭제돼서 못했거든요 어 이것도 있네 근데 아 이분은 그게 없어요 단 한가지가 오 뭐야 한가지 아쉬운게 그게 없어요 불케이노가 없어요 아쉬운게 불케이노가 없다는건데 그래도 불케이노 오 오오오오오 있네 프레데터 홀 홀 아 불케이노 아니고 프레데터 말했는데 홀 다 있네 지전 홀 야 지전 제가 이분께 키피드릴게요 홀 지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쭉 써도 되겠죠 아이디 가끔 필요일때 제가 쪽지 보낼게요 제가 그 쪽지 이거일거야 아마 이거 우선 두명 섰으니까 22번째지 아프리카 쪽지 확인하세요 아 이거 안보내지지 아 부캐로 제가 보낼께요 부캐로 제가 부계정으로 보낼께요 아 씨발님 아이디 뭐죠? 하하하하 죄송 어휴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 병신같은 나 진짜 아프리카 또라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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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코드 적응하냐면 저한테서 문상 받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아이템 있죠? 아이템. 여기 오른쪽 끝에 아이템 가지고 여기 내 아이템 전부 보세요. 있죠? 여기 밑에 있죠? 상품권 코드. 주신 거 적으면 돼요. 저는 뭐 이거 있기 때문에 365일. 아직 남아있어야죠. 지금도 지금 90일 쓰고 있고 끝나면 365일 쓰고 아프리카 이것도 쓰면 되니까 저는 큐브가 짱짱합니다. 됐죠? 좋아. 흐흐. 랄까? 아이고 가드님. 아이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큐엑션. 고맙습니다. 카스 온라인. 좀비. 초심으로 갈까? 초심? 옛날에 무조건 2008년때부터 제가 2000. 거의 할 때 할 때 이랬어요. 항상. 방제가 카스 온라인. 이기주의 플레이 이거 했나? 그랬어. 그래서 방송 설명은 꼭 좀비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지. 항상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쩐다. 자 우선 이거 초기화 시킬게요. 초기화. 이분은 키랑 나랑 키가 다를 것 같아. 아이 키 기본값. 좋았어. 우와 쩐다. 오 이런게 있냐. 친구 다 지워도 되죠? 죄송. 이거 뭐야? 아 자 그 뭐지? 이거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카스라인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카스라인 그 뭐야? 5주년이 뭐야? 뭐지? 축하 멘트 하면 100명에게 1000원을 주.. 300명에게 1000원을 준다고? 우와. 넥슨캐시 무려 1000원.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려 1000원. 우와. 정말 대단해. 우와 너무너무 대단해. 무려 1000원. 이야. 정말 정말 대단해. 우와. 수료탄 전문가. 아 이거 무시. 무. 아 이걸 무조건. 어 뭐야. 5회 이상 키랑 승리. 우와. 이거 해야지. 겨울이 줄이 줘. 정말 정말 대단해. 우와. 이건 뭐. 어휴. 자. 하겠습니다. 아 왜 욕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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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할 거야. 차단. 밴리스트 어딨어. 바나나 아쥬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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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너 밴넣었다. 너. 이제. 너. 큰일났어. 후. 후후. 랄까. 기다려봐. 방 만들게요. 자. 우선 비변 방을 만들건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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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나 빠르네. 난 누굴까. 지금 아직도 살아있네. 자. 우선 맞출게요. 우선. 좋아. 음. 좀비 셀터는 뭐지. 오. 이거. 야. 좀비 셀터 이거지. 새로 나온거. 오. 이거 해볼까. 이거. 헐. 야. 이거 해보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자. 우선 이거 끄고. 님. 이거 해본적 있삼. 이게 새로 나온거 봐. 자원같은거. 이거 최대 몇명. 아. 여섯명이네. 자. 비밀번호 풀게요. 이거. 아. 아시는분만 들어오세요. 아유. 개그리. 만세. 이 주누. 이새끼. 존나 오랜만이네. 세명. 꼭. 카스하면 따라오는 세명. 어휴. 어휴. 개그리마다 달려옴. 야. 기다려봐. 하하하하. 됐다. 자. 출발. 여러분. 게임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랑. 자. 고고. 좋았어. 개그리 만세가. 만세가. 흐쟁이죠. 아닐걸요? 목소리 큰거가끔. 자. 조용히 해. 오. 울. 오. 엔조. 일본. 일본셋. 오. 나타샤. 야. 봐봐. 나 혼자 됐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만 됐다구요? 아이. 아. 주인시스템 아닌 새끼들. 빨리 주인시스템 사. 야. 니기들 주인시스템? 아니야? 쯧쯧. 죄송. 헤헤. 아. 뭐야. 왜 렉걸려. 아. 렉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느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아. PC 머시기라고? 죄송. 이거. 이게 새로 나온 모드인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해봐요. 그냥 봤는데. 에. 막 마인크래프트처럼 부품 모으고. 강화하고. 막 집 만들고. 집 강화하고. 총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5초. 야. 물결 안 들어왔어. 야. 물결. 됐다. 됐나?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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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데이. 원 데이. 뭐야. 어떻게 해. 지옥같은 그 생존대가 있다네. 밀키지 않는군. 생존 더 있지만. 멸려 부족은 다 한 명만 구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셀터 위치를 무전으로 전송한 생존대의 며칠을.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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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 어. 으. 야. 이거 어떻게 나와. 난 여기만 있는건가. 아. 점프함기. 아. 이렇게 다 가는거지. 깜빡했네. 뭐야. 이거 캐고 있는거야 지금. 어. 어. 야 뒤 뒤 뒤. 어. 어디야 어디야. 아잇 병신이.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캐라고. 야 내 목소리 들리지. 빨리 캐. 빨리 서리해 서리. 어휴. 빨리 서리해 서리. 뒤조심해. 으아. 으아. 괜찮아. 아. 아. 하마터마켠 일날 뻔했군. 에. 내가 준거 어디다 놓으면 되지. 어디다 놓으면 되나. 오. 우와. 하트레이터. 체집도 강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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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팀 길이 되는거야. 아. 이런 씨발람 새끼가. 이씨. 일로와. 잘했어. 오. 아. 얘 죽이면 나오네 아이템이. 이 개새끼가. 오. 다행이야. 이거 배고픔도 있어요. 어. 체집도 강화. 흐핰. 흐핰. 이게 뭐야. 야. 이거 존나 거지 같네 이거. 오. 빨리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이거. 아. 아. 이거 원래 싸우는거야. 이렇게. 아. 존나 병만 존나. 오. 됐다. 오. 됐어 됐어 됐어. 어. 어어. 어... 어... 아니야 이거 더 필요하잖아? 이런 병신같은... 아, 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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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이렇게 재미없는 걸 하다니... 정말 대박이군... 어 저기다... 저기... 서리 하자 서리! 서리 서리...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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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좋아 빨리 서리 서리! 오케이! 하나 더! x5 하나 더! x3 오케오케오케오케 흐헤... 흐헤헿... 흐헤헿흐헿흐헉... 롯까... 에헤헿흐... 더 더 더 더 어 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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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남은 이 정도면 된거 같애 꺼져 이 거지새끼야 오케이 뺏었어 으오! 야야야야야